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프타이로 떠나는 날이라서 짐을 갖고 나왔고 볼트를 불러도 110밭인가 120밭이 나오는데 앞에 특급기사님이 똑같은 가격 받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200밭 불렀는데 볼트 어플 보여드리니까 그 가격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9시 반 다음에는 오후 3시인가 4시에 버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은 이제 한 8시 반 정도 됐고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코에서 수프타이에 가서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조금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터미널 가서 다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터미널은 조그맣게 예쁘게 생겼네요 방콕 가는거는 간단하게 아이코 안쪽에서 끊을 수 있고 일단 티켓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프타임 수프타임 차이가 포테인널에서는 택배사 어휴 슈그마트 아아아아아 자 9시 밖에 안되는데 다음표가 11시 반에 있네요. 지금 시간표를 보여드리면 네 9시 반 11시 반 다음에는 이제 저녁 7시 막 8시 이렇게 돼서 새벽에 수커타일에 도착을 하게 되네요.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택배용지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 11시 반까지 한 달 시간을 좀 때우던가 아니면 근처에 카페를 가서 시간을 좀 때우는 게 좋습니다. 버스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치앙마이까지 가는 버스라서 더 빨리 오자 하던데 자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근처에 카페가 있길래 가서 시간을 좀 보낼 예정이고 한 2시간 반? 네 그 정도 남았는데 가가지고 조금 밀려있던 영상 컨셉도 조금 하고 네 그 다음에 버스에 탑승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카페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류장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카페가 주유소에 있네요. 스페인어라, 인도부에 찍어지면 미국 이어가opt? 미국 이어가opt? 네. 여기ists超제한 마이완테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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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완테마입니까? 네. 잘했어요. 네? 사실 난 그럼 아유타이아남레이션이 있었는데 영상 올린거는 이제 아유타야를 풀반하는 요사까지만 편집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잘 안나더라고요 내가 손길 좀 빡세게 해도 한 마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비툴이나 걸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빨리빨리 잡아온 거이더라구요 그래서 스포타이 가서는 한 1주일 정도 조금 열리두고 이제 스포타이 역사공원이랑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시천알라이 한 번 갔다 온 거 한 2주일 정도가 밖에 나가고 나머지는 뮤직비디오 파트 영상 편집을 했었다 빨리 빨리 업무를 할까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는대로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네,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짐하시면서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20분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나와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햇빛이 뜨겁다 못해 따갑네요 뭐, 스포타이가 더하면 더했을 것 같은데 일단, 날씨야 그래서 확인하면 되겠죠 스포타이까지 가는데 소요시간은 6시간이라고 하네요 네, 아이오타이에서 6시간이 걸리니까 상당히 멍거리죠 호스텔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호스텔보다 기차를 많이 애용하고 이제 슬리핑 기차도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루정도 숙박을 통결할 수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버스정류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휴게소 같은데 중간에 한번 들려가지고 네 밥을 주네요 코 윗부분 이렇게 뜯어가지고 수건처럼 쓰는 것 같습니다 밥 한번 먹고 쉬었다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도착했고 한 6시간? 네 거의 한 6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다가 깨다가 인터넷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싱글 호텔이라서 혼자 자고 싶어가지고 싱글 호텔도 잡았고 가가지고 짐 좀 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밀려있던 영상 편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넘어서 사람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커타일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 저녁에 빌려 너무 많아서 홍수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하는데 수커타일도 개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개회는 좀 괜찮네요 네 아유타야도 그랬는데 수커타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거리에 강아지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시간도 딱 개늑씨처럼 네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더 늦어져가지고 이제 밤이 되면 진짜로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뭐 무서운 것보다 무거운 게 더 먼저라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여기가 호텔 겸 뭐 카페 겸 이렇게 동사 동사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 4,5일 정도 있다가 네 호스텔에서 한 2,3일 있으면서 수커타일 홀드시티 쪽에 구경하고 이제 뭐 저기 오른쪽에 뉴 시티도 점심 좀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미니 호텔에 도착을 했고 수커타일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라 뭐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음 주말에는 영상 편집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여기 근처에 위치한 수커타일 역사봉원부터 조금 돌아다닐 예정이고 여기 미니 원룸이 수요일날 끝나는데 수요일날 끝나고 나면 호스텔을 옮겨가지고 버스톤장 근처에 호스텔을 옮겨서 뭐 시사차 날라이를 한번 다녀온다던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먹은 게 없어가지고 뭐 밥도 좀 먹고 사업도 좀 하고 오늘은 조금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커타일까지 왔고 점심 올라가면서 태국 북부 구경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주에 네 역사봉원 갈 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끝